먼저 오염되지 않은 청정바다에서 살아가는 선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. 아니, 뭐 잡고 계신데. 어? 낙지다, 낙지. 낙지입니까? 네. 낙지가 많이 나와요? 네, 억수로 많이 나옵니다. 억수로요? 아니. 억수로라는 말을 잘 아시는데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? 경북 영주입니다. 그렇죠. 아, 그러니까 억수로 이런 말이 나오는 경상도니까 언제 들어온 겁니까? 2004년도예요. 어? 꽤 됐네요. 13년 됐네요. 네, 그러죠. 전남은 겁나게 이렇게 해야죠. 그렇죠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예예. 아... 많이 잡았나 오러 오나 봐요. 섬으로 올만 하네, 우리 아내. 예예예. 어, 이봐. 눈 들어와. 그러죠. 어느 낙지 잡아야 되는데. 아니, 물들은 빨리 잡아야 되는 거죠? 예, 그러죠. 억수로 힘드네. 어, 이봐. 팥는데 또 물이. 팥는데 또 물이. 팥는데 물이 왔어. 잠겨버렸습니다. 낙지 안으로 그렇게 기울이니까. 자꾸 들어오는 물을 피해 열심히 파보는데요. 어,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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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여기 있다. 어, 있죠? 이게 말만 하지만. 네, 실한 낙지가 올라갔습니다. 23년의 경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죠. 오! 경상도 산하이가 전라도에서 낙지를 잡았네. 아! 정말 잡았습니다. 그래요, 이게. 다리 하나 드실라. 어디요? 하나요? 네, 즉석에서도 다리를 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. 즉석에서 이게 또 먹는 맛이 있잖아요. 먹고 싶었던 일이죠. 아, 이게 아주 간도 배 있어요. 바닷물 짭짤. 잘하시네요. 그런데 거의 낙지다리가 문어급이네요. 네, 이게 엄청 실하더라고요. 도시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맛을. 이 맛을 느끼는 겁니다, 섬에 오면. 그리고 직접 바로 잡아서 낙지를 딱 뻔해서 딱 올려서. 이 정도면 보물 창고라 불려도 되겠죠? 그렇네요. 귀양한 부부와의 만남은 잠시 미루고 갯벗을 벗어나 먼저 자은도를 둘러보기도 했습니다. 풍요로운 섬인 것 같습니다. 네, 소담한 시골길을 걷다 보니 반가운 동물이 있더라고요. 야, 안녕. 어? 오. 말입니다. 말이에요? 섬에? 아이고. 여러분들이요. 카메라를 좋아하네, 보니까. 야, 우리 지금 카메라 감독한테 막 달려가. 달려와가지고 막. 말도 잘생겼잖아요. 머리를 빼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아니, 이 말 누가 주인이에요? 정우회를 해갖고 각자 자기 마을을 이렇게 타고 다녀요. 열피일 정도 열 명 정도 주인이 있고. 주인이 있고. 대회 나가려고 가지고 간 사람이 있고. 대회도 나가요? 사십 킬로는. 네. 전국에서 여기 한 게 일 등이에요. 명마네요 명마. 자은도를 더욱 특별하게 해주는 말 이곳에선 승마 체험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.